진짜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게. 뭐? 박지훈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나 연습 끝나고 홍서방 조갑풍 선배에 마주쳤어. 아 진짜? 오, 만났구나. 아니요. 현저히 기분이 나요. 저는 그냥 혼자 왔었어요. 아이고. 아, 혼자 와서 뭘 맞춰? 혼자 와서. 너 혼자 선생님이랑 연습시기에는. 아, 선생님 랬어. 네. 이 눈을 가려진 안경을 남편한테 얘기하려고. 아, 나는 그냥 따라와요. 오늘 남편은 따라와. 오늘 한번 따라주시네. 하하하하하하. 그냥 두 분이서 그렇게 개인 연습으로 오신대. 아, 진짜? 되게 잘 쳐. 아, 많이 드셨었는데? 많이 드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잘 쳐. 큰일 났어. 아니, 나는 뭐. 나는 뭐, 뭐. 나는 금방 해. 나는 금방 해. 몽때에 섰다는 사람은. 하하하하. 어렵지 않네. 큰일 났다, 오빠. 어떡하지? 이게 일단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나는 여보 뭐냐 하면. 막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을 때 무대 올라가서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야. 어머, 어떡해. 아, 그래서 이게. 전에 한 번 얘기 했잖아. 어떤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어떤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대회를 나갈 생각이 있어?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도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목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오빠 그러면은 정말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나가는 대회라도 나가는 게 오빠는 더 자극이 될 것 같아? 뭐가 있는 목표가 있으면 하지. 생활 체육 아마추어 대회 정도를 나가려고 하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요? 자신감 장난 아니다. 진짜. 네, 여보세요? 저희 좀 뜬금없는 얘긴데요. 우리가 연속을 해서 대회를 나가보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서. 대회요? 대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프로 대회가 아니고 선생님. 당황하셨네. 아마추어 생활 뭐 이런 대회 같은 거 있다면.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더 저희가 더 멋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근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체육 공우인분들도요. 네네. 보통 최소 1, 2년을 준비를 받았어요. 우와. 2년을 준비하신다. 선생님, 정말 냉정하게. 저의 수준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어머. 냉정하게 보면 시작 단계죠. 아, 시작 단계. 시작 단계. 보통 시작 단계인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좀 떨어지는 수준인가요? 원하는 답을 들어야 돼요. 대회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제가 되게 경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선생님이랑 지금 통화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느꼈어. 한 두 달 설레발 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가 오빠 옛날 골프 할 때도 보면 오빠가 옛날에 오히려 골프가 자신감이 더 넘쳤었어. 모를 때. 모를 때. 근데 오빠가 이제 신청을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보니까. 와, 이게 진짜 어렵구나 하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어렵다. 지금 오빠 아직 발을 안 담근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실컷 연습밖에 없어. 연습이 실정이니까. 그래요. 은재 씨는 예전에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좀 연습하면 나갈 수 있나요? 어떤가요? 대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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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사실 동호회분들이 진짜 준비를 오래 하세요. 그렇죠. 연습량도 오히려 선수들보다 더 많으실 정도로. 이제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깊어질수록. 깊어졌어? 저희의 수준을 좀 알게는 아는데. 뭘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인정을 맡고자 하는 욕구가. 나중에 공연할 때 조금만 트로피라도 만들어주세요. 좋다. 대상. 어. 인정했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